오늘 음악중 아예 예 바빰 나 먹느라 밥 밥 밥 그냥 우리 처음부터 해볼까요? 지금 들었을 때 어땠어요? 다 좋지 않았어? 거의? 아니야 나는 솔직히 일단 하나씩 할 거예요 처음 애프타이저 말고도 한 번 다시 하고 싶어요 안 입네 크루즈 안 입먹었지 여기는 거기도 다시 하면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솔직하게 스냅 빈 라이크 브렌치즈 이 부분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몇 번 좀 다시 감 잡아볼게요 오케이 바로 갈게요 들어볼까? 여기서 내 통장에 어울려 플레이팅 한 번 찍어봐도 되나? 오케이 오케이 한 번 해보자 나쁘지 않았는데? 아 이게 너무 센나? 아니 난 좋거든 오케이 오케이 한 해볼게요 좋은 거 같은데? 좋다 들어볼까? 네 드론을 볼게요 네 드론을 볼게요 좋은데? 괜찮지 않아? 괜찮은데? 약간 아이스 소우가 이게 더 좋았던 것 같은데? 바로 넘어갈까요? 취해있어까지 나쁘진 않았어요 이런 게 더 나아? 전부 다 덜 쿨하지만 너가 좀 더 숨 많이 쓰잖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한 번 그 버전으로 다시 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첫 번째 손을 들어볼까요? 들어볼까? yeah 구두 솔직히 방금 나쁘진 않았는데 미뤄가 너무 길었나 싶긴 했어요 저희가 메뉴가 맞추는 미러도 그냥 깔끔했던 것 같긴 해요. 괜찮은데 지금? 들어볼까? 좋다. 나 좋은 것 같아. 나 좋은 것 같아, 마크야. 좋아. 나는 할 거면 더 약간 이 느낌으로 그럼 그것까지 하자. 지금은 약간 아직 그 링에 있어요. 오케이. 팔까지 동작까지 해줘. 응. 이것도 멋있다, 마크야. 나 이거 베스트다. 이거 베스트다. 넘어가자. 너무 느낌 날려 했나? 야, 이거 좋은데? 좋은데 들어올게. 오케이, 이걸로 갑시다. 벌스에서 너가 마음에 안 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? 근데 앞에 괜찮은데 그냥 한 번 재미삼아 해볼까 하고 있긴 했는데 진짜 한 두 번 했다가 그것보다 더 못 하면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. 오케이, 오케이. 좀 살아나긴 한다, 뭔가 생명이. 야, 들어봐봐. 이거 좋다, 야. 여기 이렇게 하니까 좋다. 한 번도 해볼게요. 오케이, 오케이. 네네네. 이거 멋있는데? 이거 또 멋져가지고. 들어 볼까? 나 이것도 좋은데 나 여기서는 텅 있는 게임 다 내겐 뷔페이만 찍고 싶어요 그럼 스냅핑 넘어갈까요? 아 진짜 한 번 바로 갈게요 이거 통째로 괜찮았어요? 어 나 좋은데? 들어가자 이거 좋아 좋아 좋다 좋다 이거 괜찮아요? 어 좋아 한번 들어볼게요 약간 낮아졌는데 입맞춰부터가? 나 진짜 입맞춰부터 한 번만 찍고 아니다 싶으면 바로 이걸로 갈게요 입맞춰부터 한 번만 찍고 아니다 싶으면 바로 이걸로 갈게요 내가 부담을 느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아 이게 그 음이 이거는 음은 맞았어요 이번 테이크가 입맞춰부터 한 번만 찍고 아니다 싶으면 바로 이걸로 갈게요 이게 뭔가 더 의식 안 한 것 같아서 더 쿨하지 않아? 나는 그렇거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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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공기를 넣으려고 하지 말까요? 그냥 이거는 완전 섹시한 목소리를 낸다고 생각하고 힌만 낸다고 생각하고 해야지 더 잘 나올 것 같거든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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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츠고 근데 이게 좀 더 섹시하긴 한데요? 원래 When it's all set and done 톤보다 아예 시작부터 톤이 더 섹시한 느낌은 있는 것 같은데? 감성에 그냥 흠뻑 젖어 있어 난 그게 좋아 aa 아 좋네? 몰스 같은 느낌 야 좋은데? 긴장한 것 같아요 but what does that mean? 아 바로 할게요 아 but what does that mean? 오 야 이거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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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이걸로 갑시다 오우 이거 한번 다시 봐도 돼요?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Not bad, not bad But what does that mean? 좋은데 들어볼게 이거 좋은데 이거? 애들 입을 애들이랑 더블링이라고 해보죠 그 앞을 편 이렇게 애들이 좀 있긴 있어야 할 것 같아 나도 소요해줄 것 같아 일단 한번 몇 개 해볼게요 Let's go 연상은 이렇게 했어? 이게 나왔네? 연상은 이렇게 했어? 이게 나왔네? 좋은데? 뭔가 니가 정말 그렇고 귀엽다 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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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겐 뭐 파이 I'm in your brain like Oh lalala 중국 눈에도 come back like a I bounce Shout out to laugh and shout out to cow Don't shit 운영해 마 가운 Boy you go moment to lounge Never know Back like a Let's get out Bounce out to laugh and shout out to cow Don't shit 운영해 마 가운 Boy you go 이거다 이거다 좋은데? Oh you boy 끝에 남자라면 버려줘 Oh 좋다 좋다 You can free my mind See the silver lining I know you like a wine I'm on a flight I'm in my cruise I'm in my gucci Let's be your timing 저질러버리고 후회하자고 We need me a real freak to mind 좋은데? 멋있다 이거 이게 뭐다 집중되긴 한다 오케이 같이 들어간 거 멋있지 않아? 진짜 괜찮은데 Give me my mind 더 좋은 게 나올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았는데? 진짜 괜찮은데 Give me my mind 더 좋은 게 나올 것 같아요 그 진짜 괜찮은데 Give me my mind 더 좋은 게 나올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았는데? 이게 됐어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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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나와 나와 이로써 골든아워가 컴플릿 했습니다 일단 곡 소개를 좀 못 했던 것 같은데 팬으로 통해 내 계란 프라이 결과물을 보고 골든 램지가 댓글을 남겼기 때문에 노래로 만들까라는 생각을 이번에 처음 해가지고 뭔가 재밌게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사건의 토대로 이 모든 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일드 이후로 두 번째로 내는 곡이기 때문에 뭔가 다른 후보 곡들도 있었지만 팬들도 좀 알만한 이야기로 재밌게 다른 느낌으로 하면 어떨까?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골든아워를 준비해봤습니다 골든아워를 많은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Let's go 아 고생했다 좋았다 오랜만에 좋았다 고생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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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거는 좀 어떻게 신경을 썼냐면 하일드와 굉장히 다른 세 개의 곡을 보여주고 싶었고 이 노래의 가사가 제일 좋아 가사를 썼을 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고 골든 램지의 어떻게 보면 뮤즈로 그리고 내 계란 프라이 사건으로 이 곡이 만들어진 게 이렇게 재밌게 푼 게 너무 마음에 들고 그거를 제일 살리려고 포인트로 줬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제 솔로 곡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전했던 거랑 되게 또 다르게 했네 가볍게 이쁘게 많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또 이 이야기는 뮤즈의 시작이 어떻게 보면 또 시즈니였기 때문에 시즈니도 아는 모두가 다 아는 얘기인 만큼 그냥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 노래가 정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노래가 정말 정말 다 아는 얘기에요 정말 정말 좋아해요 정말 다 아는 얘기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